오늘은 부자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미루는 습관을 막아주는 다섯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미루시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많이 미루는 편인데 우리가 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사실 많은 일도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라든지 해야 할 공부, 자격증을 따는 공부라든지 학교 공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미루기 때문에 잘 안되고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톰 콜리가 우리에게 미루는 태도의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도구, 이 다섯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미루는 그 습관, 미루는 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섯 가지 도구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입니다. 첫 번째 도구. 해야 할 일 리스트. 연구 결과를 보면 성공한 사람은 일의 완수를 위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매일 해야 할 일에는 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관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월간 및 연간 목표, 장기 목표, 이런 일상 업무, 이런 목표와 관련된 일상 업무들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 관련해야 할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계약할 사람들을 찾거나 계약할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영업과 관련된 전화를 하루에 열 권씩 돌리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간 목표, 또 더 나아가서 월간 목표, 연간 목표, 이런 일을 드린 거죠. 즉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리스트에 등장하는 것들이 목표 관련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와 관련 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관리 업무나 고객 업무, 일상적인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일은 고정된 일상 업무일 때도 있으며 매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목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뭔가 간접적으로 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와 관련 없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무소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을 찾거나 혹은 계약할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열 건의 전화를 돌리는 것은 기본적인 목표를 관련된 일인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무소 청소하기라든지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 글들을 찾아보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목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업무, 고객 업무, 일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목표와 관련 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목표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것들로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짜셔야 되는 건데 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꼭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성하고 있는데 이 해야 할 일 리스트가 처음에는 이거 굳이 꼭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면 이 해야 할 일 리스트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잘 일이 없고 뭔가 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외웠어요. 오늘 이것만 하면 됩니까? 오늘 책 한 권 읽기 오늘 뭐 주어진 글 쓰기 뭐 이렇게 한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굳이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빼먹는 경우도 있고요. 까먹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놓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 습관을 들으시면 내가 일을 빠뜨리지 않을 뿐더러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에 맞춰서 리스트에 써 있는 것 위주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오늘 할 일은 이거구나 딱 인식이 되고 그 일들을 딱딱딱딱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미루는 습관이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매일 할 일 다섯 가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해야 할 일 리스트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완수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일은 꼭 본업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공인중개사무소 예를 들었죠. 내가 공인중개사로서는 이게 본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 하면 뭔가 매일 글 다섯 개씩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내 본업과 관련이 있지 않지만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 앞서 해야 할 일 일종의 투두 리스트에 반드시 적어서 그것들을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본업에 열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룰 기회가 없습니다. 꿈과 내 본업이 일치한다면 너무나 좋지만 꿈과 본업이 보통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 꿈 꿈을 위한 일들 다섯 가지 내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 다섯 가지를 항상 투두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내가 이 본업에 얼메이지 않고 내 꿈을 잃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가능성을 살리는 행위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임의로 데드라인을 설정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일의 완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제3자에게 말하면 그 일에 대한 긴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해야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내가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3자와 한 약속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단순히 이걸 해야 돼 이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했지 이 사람에게 한 말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압박감이 되면서 그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입니다.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일을 완수하도록 압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특정한 일을 완수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이것을 안 지키면 야 너 그거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해 너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진심어린 충고와 진심어린 충원을 해주는 친구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려다가도 스스로 안 하려다가도 그 친구 얼굴을 봐서라도 그 친구에게 한 얘기를 지키려는 그 마음에서라도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세운 목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톰콜링을 이렇게 표현했죠.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미루는 것을 멈추도록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당장 하라는 화건입니다. 화건 당장 하라는 화건 잔소리는 듣기 싫죠. 하지만 그 잔소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자꾸 하라는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정말 이게 하기 싫은데 엄마가 선생님이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자꾸 그러면은 내가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장 하라는 화건은 그런 일종의 셀프 잔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잔소리라는 것은 듣기 싫어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잔소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셀프로 하라는 거죠. 그 셀프 잔소리 중 하나가 당장 하라. 너 당장 해. 너 당장 해야지 왜 안 해. 이 잔소리를 나한테 하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다보면은 내가 그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되더라. 그러면 미루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루는 습관을 막아주는 다섯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매일 할 일 다섯 가지를 설정하라고 했죠. 이 매일 할 일 다섯 가지는 내 번호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번호가 관련된 내 꿈과 관련된 내 목포와 관련된 그런 일을 다섯 가지를 꼭 해야 할 일 리스트에 포함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로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해야 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다. 이 생각 때문에 더 미루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진짜 진심하게 충고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내게 너 이거 하기로 했잖아 라고 책임감을 더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장하라는 화건 이 당장하라는 화건은 잔소리였죠. 잔소리 셀프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데 물론 듣기는 싫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한테 하라는 거죠. 그럼 나는 아 정말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하지만 결국엔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미루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톰 콜리가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버리도록 도와주는 다섯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